반가워요. 여러분의 어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사, 9월달 평가원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9월달 평가원, 특히나 탐구과목, 사탐 굉장히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스타일이 달라진 부분들 때문에 난도와 스타일이 두 가지 모두에서 조금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9평이 여러분 수능 성적은 아니죠.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얻어 가셔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나는 샤워실의 바보인가? 이렇게 잡아봤는데 경제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만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유명한 비유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기본적인 정보들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점수 1등급 커트라인 45점 원래 이제 그날 저녁에는 뭐 43점, 44점 이랬었는데 45점 정도 적절하게 이제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능도 결국에는 46점, 45점, 47점 아마 47점 정도로 나오면 예상보다 조금 쉬웠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45점 정도가 가장 적당한 여러분 커트라인으로 형성이 될 걸로 이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난도! 난도가 이제 나왔는데 주제별로 보면은 원래는 집단 개념 개수, 이게 7번 문항이 1위였는데 이게 이제 꺾여가지고 고령화 도표 문항이 이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오답률 차이가 별로 없죠. 이 두 개가 거의 공동 1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느냐? 개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치고 나왔죠. 도표 문항이 이제 3문항으로 감소가 되면서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어렵게 출제되던 도표 복지랑 고령화가 쉽게 나오면서 이제 오답률 격차가 개념이랑 상당히 줄어들었고 오답률 베스트 5의 개념 문제가 이제 3문항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념 문항이 올라온 것도 조금 눈여겨보실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들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지를 제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샤워실의 바보가 되지 말자였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도표가 3문항이 나왔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표 난도가 별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아, 개념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개념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또 개념 공부 쪽으로 치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도표가 상당히 좀 쉽게 출제가 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갑자기 또 개념에 치중을 해버리시게 되면은 이제 수능에서는 도표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고 다시 도표 내문항 체제로 이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 그러면은 도표에 대한 긴장끈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샤워실의 바보가 뭐냐면 이 경제학자들 사이에 있었던 옛날에 유명한 비유인데 우리가 목욕탕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샤워기를 딱 틀 때 어때요? 찬물로 딱 샤워를 하면은 어우 차가워 하면서 어떡해요? 또 온수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어우 뜨거워 이러면 또 어떡해요? 또 찬물로 돌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물은 물대로 낭비하고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개념을 조금 많이 틀렸다 그래서 특히 평소에 도표에 대해서 약간 자신이 있거나 도표를 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야 이제 도표가 완성됐어. 아니야. 도표가 완성된 게 아니라 문제가 쉬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표는 완성됐고 이제 개념을 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개념에 너무 치우친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수능에서는 도표가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도표 공부는요.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들 복지, 계층,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불평등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은 반드시 꾸준히 수능 날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표를 기저에 깐 채로 여러분 그 위에 개념을 조금 더 보충하고 쌓아나가는 형태로 공부를 해주셔야지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도표를 놓는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도표가 쉽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또 도표가 세 문제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개념 문항들이 복잡성이 조금 크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능에서 조금 줄어들고 도표로 도표 난도를 가지고 조금 더 변별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과 도표를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셔야지 개념이 어려웠다 그래서 또 금세 또 개념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샤워실의 바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죠. 실수가 아니라 유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는 제가 해설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유형인데 많은 분들이 6번 문항이 이제 틀렸단 말이죠. 문화 속성. 아우 선생님 말을 못 봤어요. 아이쿠 잘못했네. 여러분 실수를 실수로만 생각하면 이 다음에 실수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왜냐? 이게 한두 명이 그냥 실수해가지고 정답률 90%짜리 문제를 틀리면 그건 실수일 수 있는데 오답률이 지금 56%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이걸 그냥 노린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실수를 유도 아니 실수였다면 단순 실수 문제였다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말을 보지 않았을 때 정답이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의 말을 안 보고 풀면 정확하게 오답을 고를 수 있게끔 설계가 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계에 당한 거예요. 실수가 아니야. 설계에 빠진 거라고. 그러면 그러한 설계는 뭐야? 일종의 유형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문제 유형인 거야. 교사의 말에서 정답이 갈리는 유형인 거야. 그렇죠? 생윤도 제가 이따가 생윤총평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반론을 못 봐서 틀렸다. 그것도 그냥 하나의 유형인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런 유형이 나오지 않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적응을 지금 못한 거지. 근데 이거를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켜야 되겠다. 눈을 크게 뜨고 앞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게 너네가 배워가는 교훈이라면 야 그러면 6번에서 선생님 말을 못 본 게 눈이 작아서야? 야 그럼 나처럼 눈 작은 사람은 문제에서 뭐 조건이 맨날 안 보이냐? 눈이 작아서 다 보일 건 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거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선생님의 말로 정답과 오답이 뒤바뀌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을 만났을 때 나는 앞으로 선생님의 말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갖겠다. 교사나 일러스트가 나와서 교사가 따로 코멘트를 하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말을 먼저 체크하고 나머지 문항들을 읽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유형별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해야죠. 이거를 실수였다고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번에 실수 안 합니까?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실수가 아니라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이 틀릴 정도의 문제면 그냥 이거 하나가 유형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실수로 접근하지 마시고 유형으로 접근하시고 이런 유형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번호별로 좀 대비책이 달라요. 문항의 난도를 올리는 방식이 상당히 다양해졌죠. 옛날에는 거의 도표 원툴이었다면 지금은 도표 원툴이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어렵게 낼 수 있는 것들을 섞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난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5번과 20번 문제를 틀리셨다. 야,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15번, 20번 문제는 우리가 도표 기초 정도만 여러분 공부를 하셨어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형태의 도표였는데 이게 오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 지금 도표 공부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것을 틀렸고 어떤 틀린 이유가 또 나름대로 조금씩 다양할 수 있겠지만 15번과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수생들 중에서 도표 공부가 어느 정도 잘 되었고 두 번째 내가 사문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틀릴만한 난도의 도표가 아니었다는 점을 여러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도표, 복지 도표 난도가 낮았고요. 이걸 틀리셨다면 도표를 다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개념 문항들이 이제 조금 복잡한데 7번 문항 같은 경우에 7번 문항의 의뢰 소속 집단을 내가 못 봐서 틀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유형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게 그들의 대화 속에서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드렸어요. 옛날처럼 밑줄 그은 것만 봐가지고 딱딱딱딱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스토리 속에 아예 맥락이 숨어져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7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 틀리셨다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신유형인 거예요. 누구랑 누구가 같은 집단에 속해 있고 누구랑 누구는 같은 집단에 속할 수밖에 없는 간접 증거가 있고 직접 증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요즘은 간접적으로 증거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 증거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그냥 하나의 유형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집단 문제 유형은 이제 다음 주에 개강 예정이죠. 엔제. 우리 사회문화, 집업, 엔제가 있습니다. 사회문화, 집업, 엔제는 도표랑 개념을 함께 잡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제 교재 중에서 9평이 반영되어서 나오는 개념문화 교재로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엔제를 가지고 여러분 따라오시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하고 이제 19번 문제가 있는데 5번 문제하고 이제 19번 문제 기갈상 같은 경우에 채점 형태로 나왔고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맞는 응답, 틀린 응답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채우는 문제가 나왔죠. 이런 문제 제가 이제 시간 지연형 문제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시간 지연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거 푸신 분들은 이번에 5번, 19번 별로 안 어렵게 풀었어요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5번, 19번 같은 경우에 시간 지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풀어주셔야 됩니다. 얘는 시간 지연 교재를 반드시 풀어주시면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만 모아가지고 한 60문항 정도 여러분들하고 준비해 놓은 변형 문제 교재입니다. 그래서 기출 30% 변형 70% 해가지고 시간 지연형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들, 점수 채점형 그리고 뭐 예 아니요 구분형 뭐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없다, 질문형 이런 유형들만 모아가지고 놓은 교재니까 집중적으로 풀어보시면 교재만 사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풀어보셔도 충분히 여러분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교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7번 개념 문제와 5번, 19번 개념 문제를 틀린 거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번도 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교사의 멘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볼 수 있게끔 인지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7번, 5번, 19번, 6번 이렇게 개념들이 쭉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전에, 이 전에 이제 제가 작년에 9월달 총평을 찍은 거나 작년에 6월달 총평을 찍은 거나 비교를 해보면 제가 개념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방향이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념 내용적인 난도가 굉장히 컸어요. 문제 형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내용적인 난도가 굉장히 크게 출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내용적인 난도가 큰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반면 이 문제 형태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여러분들을 조금 절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 문제가 내용을 보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지금 틀린, 이 외에는 개념 문제들이지만 이거 말고 나머지 틀린 거랑 상관없이 이거를 틀리셨다 그러면 이거는 개념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스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유형별로 여러분들 대비책을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평이죠. 개념이 틀렸다 그래서 개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개념의 난도가 부족, 개념의 내용적인 난도로서 뭔가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게 아니라 개념을 담아내는 문제의 형태, 문제를 풀어내는 스킬 문제풀이 실력의 부재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강조드릴 수 있는 건 성실하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시면 성실하신 분들이 이번에 사회문화 수능, 이 구평 성적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수강생들을 봐도 그래요. 약간 수강생들 중에서 숙제 잘 안 한다든지, 그쵸? 문제는 굉장히 잘 풀고 문제 푸는 센스는 좋은데 연습량이 부족한 친구들 있죠? 이번에 완전 많이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문제풀이 스킬은요. 많이 푼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거기서 착안을 해서 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머리보다도 이런 형태의 문항들을 성실하게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머리가 좋고 센스가 좋은 친구들은 도표로 이제까지 먹고 살았던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이번 시험에서는 빛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왜? 도표가 전반적으로 쉽게 나왔기 때문에 상위권은 도표를 가지고 변별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너무 개념에만 치중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개념에 문제가 나오는 방식을 익히시고 개념 문제풀이 스킬을 여러분들 조금 연마하시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샤워실의 바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마음속에 여러분 새기시면서 앞으로 수능까지 밸런스 있게 정진해 나가신다면 이런 문제들 극복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념적인 난도가 굉장히 높아서 어려웠다. 이러면 좀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 형태나 유형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신 거라고 한다면 각각 유형별로 대비책을 세우면 굉장히 단기간에 극복이 될 수 있으니까 6월에 비해서 9월 달에 점수가 갑자기 가라앉아서 조금 심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유형 적응하시고 문제를 성실하게 풀어나가신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11월까지 정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사회문화 총평이었고요. 저는 또 윤리총평에서 그리고 여러분 조만간 있을 지식밥차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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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